2부에서 계속됩니다. 못 엎드리길래 죽는줄 알았네. 어, 미녀를 구해라. 네네. 어디로 내릴까요? 어... 음... 각하? 여기? 각하도 좋죠? 각하 쪽으로 가죠, 그러면? 네, 그럼 가죠.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저는 약간 북쪽 집에 와있는데 여기는... 와... 저기 엄청 많이 내린다. 저기 지옥오플이 있는데 지옥오플이에 거의 한 20명? 아, 거기는 원래 많이 내리죠. 아... 요 비행기 루트도 땡겨야 되는 루트였는데 저기에... 저기에 템 좋은거 많이 나와서 저기 학교 있는 데가 좀 템이 잘 나오죠. 그렇죠. 저 스카 먹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나 M4... M4가 있어. 어, 스카. 그 주총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M4입니다. 저도... 저는 노란색 핑 찍은 곳 타명할게요. 남쪽 가시네요. 저 더 남쪽. 보급품... 아, 실례합니다. 보급품 위치 한번 체크할게요, 제가. 뭐야? 이거 여기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쪽...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아직 안 떨어뜨렸거든요? 어? 어? 아... 멀죠. 차 있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노란색 핑 있는 쪽? 몇쯤? 거의? 아... 너무 멀다. 너무 멀다. 네. 걸어갈 수는... 없죠. 무조건 차를 타야 되는데 차가 있어야죠. 너무 멀어요. 그냥 포기하죠. 여기 웜프 있거든요. 웜프 쓰시면... 여기 오시면... 아... 저 웜프... 과질러 가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없냐 아이템이? 웜프랑 구탄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터셨나요? 구탄이 거의 한 200발 있는데? 아니요. 여기 저 지금 처음 왔어요. 이거... 이제부터 터셨어요? 여기? 아니요. 여기... 거기 안 틀었죠. 전 남쪽을 안 왔어서... 에헤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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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좋은 거 주는 느낌? 어? 아...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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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쓰시면 카 탄띠 드릴게요. 저에요. 아 근데 카가 없어요. 네. 나중에 카... 카 있으시면... 저기요. 다기님. 좀 다른 집 좀 가세요. 제발... 왜 계속 옆에 붙어 다니세요? 아니 아까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배운 거죠 이제. 네. 아... 갑자기 사람 튀어나오고 이럴까봐요? 죽고 싶지 않아서... 저기 여기 경찰촛기 2레벨 있네요. 2레벨. 어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다른 데 파밍하고... 은... 은... 은쟁이님. 예. 어디로 갈까요 우리? 어... 자기장... 아 보자 이거 안으로... 포칭기 쪽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여... 여기 걸릴 거 같거든요. 느낌이... 어... 각... 외곽집부터 털고 이렇게 밖으로 들어갈까요? 음... 그래도 되구요. 이쪽 털면서 가죠 그러면. 노란색 집 털고 아까 그 공장 털고... 가면 될 거 같아요. 아 운푸가 UMP 구 말하는 거야 혹시? 네네 맞아요. 아 진짜요? 여기 밑에... 파란색은 안 터나요? 파란색 털고 노란색을... 어어 파란색 털고 가야죠. 근데 UMP 같은 총을 잘 못 쏴요 제가. 어... 레이저처럼 나가요. 일자로. 아하... 근거리에 있을 때. 여기 2레벨 가방. 그래서 샷건으로 단발로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은... 오히려 UMP나... 레이커 쓰시는 게 훨씬... SMG가 최고입니다. 초보들한테. 요즘에 사이가도 이제 너프 먹어가지고... 의외로 구려요. 아 진짜요? 네. 거리가 좀만 멀어지면 아예 딜이 안 막혀가지고... 맞아요. 네. 사이가가 지반 전투에서는 좋은데... 바깥 전투에서는... 초크 껴도... 아 그건 초크... 네. 목기죠. 네. 소염기. 네. 노란색 핑 딱 파밍하고... 포칭기 왼쪽 파밍하고... 네. 아까 저희 파밍했던 이쪽쪽으로 돌든지 아니면... 수중도시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총소리 들렸어요. 음... 네. 이거... 여기 노란색... 노란색 핑 찍어놓은 거기서 싸우는 거 같은데... 어... 그쪽 방향... 딱 그쪽 방향의 거리도 대충... 아 그 정도? 인 거 같은데... 네. 문쟁이님이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면서 집들을 아주... 싹쓸이를 하고... 하하하하하하 뭘 먹을 수가... 먹을 거야? 저... 저 진짜 근데... 먹은 게 없어요. 탄도 지금... 탄창 한 개밖에 없고... 뭐... 거즈에요. 아... 아... 제가 한 탄창 더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저 5.56짜리 160발 있어요. 벌써 AWM을 먹었어? 어... 어... 언니... 160발이면은 다기님이 주세요. 네. 다기님 저도 좀 주세요. 요거... 80발 드릴게요. 아 그러면... 잠시만요. 180발. 와 노란색 핑에... 진짜... 저거... 잡으러 가면... 템... 미친듯이 없겠는데? 하... 근데... 저기 가면... 죽어요. 하... 채팅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림력이 좀 부족해서... 하... 노란색 핑... 여기 이쪽 노란색 핑으로 갈게요. 쟤들도 파밍하고 북쪽 올라올 테니까... 차 탄거... 차 탄거면 도로 쪽으로 돌아갈 거고... 걸어오는 거면 저희 쪽 지금... 노란색 핑 찍은 쪽으로 넘어올 테니까... 잡으면 되거든요. 어... 와... 저기 진짜 뭐... 한 세 쿼들과 싸우는 거 같은데? 예. 소리 진짜 대박이다. 저기 모르시는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할게요. 시청자분들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차 소리... 차 소리... 유에이지... 우리 뒤쪽... 244... 255... 안 치우기 조심하세요. 한 대... 절대... 어! 한 명 기절! 오케이! 하나 기절! 오케이... 얘들 돌아올 거 같은데... 돌아오겠다 이거 언덕 낀다! 언덕 낀다! 돌아와요. 세웠다. 인방향 세웠어요 차. 저 오른쪽 약간 돌게요. 나 쏜다 나 쏜다. 한 대 맞췄어요 지금. 어... 저 안쪽으로... 한 명 더 기절. 오케이! 그쪽에서 만나요 지금? 아 애매한데 이거... 아우 이거 잘 쏘네... 두 방 맞췄거든요? 두 방 맞췄어요. 앞에 있는 애.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언덕 뒤에 있어요. 능선 뒤에. 언덕 뒤에! 아 내 오른쪽에도 있는데... 아 여기 멀리... 한 명 더 기절? 저 안에 지금 쏘고 있거든요? 일단 피하세요. 한 명 남았어요. 아 다 기절? 오케이. 다 다운? 오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이 파티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살해 오케이 오케이. 아 뭐 혼자 킬했네. 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아... 아 근데 그게 안 나온다. 나 카고팔 먹고 싶은데. 우리는 눈쟁이님만 믿고 갑시다. 그럽시다. 위치 파악이라도 열심히 하는건데? 할로 고마워요. 그... 제가 먹어놓고 총알 같은 거 이따가 분배해 드릴게요. 네. 네. 저기 의료용 키트 같은 거... 어머 나 왜 자기장 있어? 혼자 드시지 마시고. 아 네. 그럼 저한테 다 나눠주시면 되겠... 네. 이거 넘어가서... 아 진짜요? 어서오세요. 이거 노란색 핀 있는 데까지 갈게요. 어 보급품 여기... 지붕이... 뭐야? 저거 못 먹어요. 못 먹어 못 먹어. 저거 날아가서 먹어야 되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 수동이 애가 나아깝다. 먹고 싶다. 뭐 드실거 어느정도 없으세요? 저... 구급상자 하나... 드링카... 그... 제거 하나...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저도 적선 하나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구급상자 하나 더 드려야겠다. 아 되게 많이 주스셨나 보다. 붕대도 하나 드시고요? 붕대는 좀 필요 없는데... 총알... 총알 140바이 드세요.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이거 차 타고 가는게 낫겠다. 아 근데 차 피가 얼마 없어가지고... 이거 그리고 뚜껑 갈라가기 딱 좋은 차라서... 차 버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보급품 여기 2방향. 2요? 2방향. 떨어뜨렸어요? 약간 여기 초록핑 정도? 아 그래요? 그쪽에 떨어졌거든요. 2방향. 아... 저거 뭐... 먹으러 가면 죽어요? 네. 저 언덕 위까지 올라가야 돼서 죽어요. 저 위치를 조심하면서 가죠. 여기 앞집 다 털었네요. 그... 345방향. 아... 보급도 수류탄으로 떨굴 수가 있다네요. 어? 저기 주황색. 주황색 그... 다시아 세워져 있어요. N2방향이 한 300m? 언덕 능선 쪽에... 주황색 다시아... 네 확인. 저거 저기에 있겠네요 애들. 능선 끼고... 대기 타고 있을 것 같아. 네. 예 알겠습니다. 어... 하나는 단발 하나는 연발이에요. 이 집 터나요? 없어요. 거기 다 털려있어요. 털린거 같은데. 털린거 같은데. 혹시 대용량 탄창이나 퀵드로우 같은거 있으신데? 저 대용량 탄창 있어요. 아까 그... 대용량 퀵드로우 탄창 제가 끼고 있는거... 아까 그... 시체에 있었는데 아깝다. 남는거 아무거나 주세요. 여기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전 착하니까. 여기 노란색 핀 있는 쪽 먹고... 나중에... 애들 오는거 잡고... 그 다음에 이동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이동하면... 뭐... 로족족 걸리면... 수중도시 돌아가면 되고... 남쪽 걸리면... 아 남쪽 걸리면 망하구나. 돌아가는 동안에... 숨을 데가 없어서... 로족 걸리면은... 저희 벌판에서 그냥... 예 뚝 감았겠네요. 아 근데 여기 주황색 다시아 있잖아요. 주인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거 타고 그... 주인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 세벼 가면 될 것 같은데? 타이어... 주인들을 죽이고 가죠. 눈쟁이님 믿고. 안보이는데 애들이 있는데? 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한번 차... 그 연료 달았나 확인해 볼게요. 연료 다 달아서 세우고 갔을 수도 있거든요. 이 방향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일로 온 거 같은데 저기서. 어? 연료 있다 아직. 차 온다. 그... 15방향. N2방향이 같이 하나 지나갔어요. 뒤에. 저기... 여기 있다 앞에. 2대 차 2대 차 2대. 쏠게요. 1대. 2대. 2대. 어... 카 조심하세요. 카 써요. 언덕. 저기 언덕 위에서 카구팔 쐈거든요. 네. 언덕 위에서 카구팔 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언덕. 잘 끼고 있으세요. 그 75방향. 언덕 위에서 카 쐈거든요. 예. 제가 걔 두 방 맞췄어요. 주황색 다샤. 주황색 다샤. 주인 같은데? 뭐야 내 오른쪽에서 카... 뒤쪽에서도 쏘는데? 그... 그... SE방향. N? SE방향에도... 있는 거 같은데? 고베울 스코프가 없으니까 이제... 이제 큰일이네. 아까 사베울... 거기 있네요. 어디요? SE방향. 155. 164. 2명. 3명. 나무 뒤에. 왼쪽으로. SE방향.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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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크. 와 카. 카. 언덕. 극혐. 60방향. 이 놈 두방 맞췄어요. 저희 돌 뒤에. 계속 뛴다. 계속 뛴다. 맨뒤에 기절. 어. 맨뒤에 살리러 간다. 두방. 아 언덕 내려왔어요. 아. 피 좀 채울게요. 60방향에 계속 머리 꺼내면서 카 쏘거든요. 우리가 지금 카 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요? 예. 자기 이거 차 있으니까. 저희 차 타고 가면 되거든요. 저 새끼 머리통 꺼냈거든요. 105방향. 어 120방향. 다 쏜다. 딴 데도 쏜다. 저기 120방향에서 쏜다. 어 뭐야. 나 맞는데 어디야? 120방향. 아까 걔. 우리 쏘던. 우리 쏘던 쪽. 우리 쏘던 쪽에 머리 꺼내고 있어요. 아. 거기서 여기가 보기 힘든 말이에요? 예예. 저 아래잖아. 머리만 꺼내고 쏘고 있어요. 저기 기절한 놈. 10초 남아. 이거 차 타고 가죠? 이거 다시야 타죠?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예. 지금 타면 될 것. 저 언더기에서 75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아까 그 카. 예. 아 체크. 일단 보이는 거 한 명밖에 안 보이는데. 갈시다 갈시다. 그럼 양각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니요. 왼쪽으로 돌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살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돌게요. 네네.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바로 앞에. 네. 여기 세울게요. 네. 아 이거 양각 잡히겠구나. 근데 갈만한 데가 더 가야 되는데 갈라면. 네. 차 타죠 다시. 오 제가. 운전. 어머. 수중 도시. 수중 도시에. 수중 도시에 쐈어요. 어우 씨 뚝배기 맞았으면. 골로 가실 뻔했다. 앞쪽에서 쏜다. 어 빨리 나갔다 돌아왔다 해야 돼. 아아. 좌측 언덕에 보시면. N방에 언덕에. 세 명 정도 있거든요. N 언덕이요? 네. 일단은 학교 쪽에. 좀 붙을게요. 학교 쪽에서. 왼쪽으로 좀 돌게요. 아 이거. 왼쪽으로 돌게요. 네네네. 이거 위에. 그. 급수타인 쪽. 언덕 뭐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세울게요. 학교 쪽 조심. 학교에서 쏘는데요 우리. 학교에 쏘요. 이거 언덕. 언덕 능선 올라가서. 각 잡으면. 돼요. 어 맞았어. 학교에 쏘요. 학교에서. 여기 오면 안 보이거든요. 오케이. 저기도 있다. 그. 255방향. 어 보여요. 줄게요. 한 명 개피. 아 보여요. 오케이. 기절. 뭐야. 뒤쪽이야. 뒤쪽에 누워있어요. 다. 255방향. 언덕에. 한 명. 죽. 기절했고. 엘리자베스. 기절. 엘리자베스. 응. 학교 쪽에서. 넘어오는 것도. 조심하세요. 네. 로족에서도 있어요. 지금. 로족에도. 학교 쪽에서. 오탄 좀 좀 있으신 분 있나요? 저. 오타 아까. 나 다졌잖아. 여기. 오타 오세요. 어. 너무. 너무 갈기였나봐. 아. 탄이. 탄이 없어요. 좀 많이 갈기시잖아. 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느려 몸이. 그 뭐야. 방향. 말씀해주시면. 저도 확인해. 답의율이 있어가지고. 보이긴 보이거든요. 사방에 있거든요. 애들. 아. 네. W 방향 언덕에. 클리어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엄청 멀리도 있다. W 방향 쪽. 언덕 쪽에. 지금 한. 다섯 명 있는 것 같고. 많아요 지금. 그렇게나 많아요? 아파트. 학교 쪽에도. 애들 있고. 로족에도 있거든요. 지금. NW 방향. 우선 학교 쪽에서. 올라오는 애들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걔들을 잡아야. 이제. 뒤가 클리어해서. 걔들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바로 올라왔어. 이. 왔어요 왔어요. 한 명 개피. 한 명 기절. 기절. 75 방향. 아까 여기 머리통 봤는데 어디갔지? 75 방향. 여기 아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돌게요. 이쪽 파티. 총. 다 죽었어요. 총. 어. 하나. 하나. 하나 더. 아. 나 총알 갈고 있어. 아. 이거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시고 살리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다른 쪽. 아. 총알 갈고 있었는데. 딱 있네. 아. 그. 두 파티였나 보네요. 한 파티는 완전 쫑났었거든요. 머리통 날아갔다. 내꺼. 뚜껑. 쟤 아직 안 죽었어요? 다. 다 잡았어요. 뒤쪽. 그. 밑에. S 방향. 쪽에 애들 있거든요. 구급상자 있어요? 네. S 방향. 쫑났어요. 오케이. 나 여기 킬인데. 어. 총 쏘는 불이 들리거든요. 저기 언덕에 다 누워있어요. 그. SW 방향. 세 명. 네 명. 누워있어요. 네 명 다. 와. 와. 엄청 잘 보네. 머리 바로 날아가네. 한 명. 라스트 원. S 방향. W 방향. 아우. 내 킬이야. 먹지마. 이놈들아. 나무 뒤에 한 명 있어요. 그. 저 넘어가서. 약품 좀 갖고 올게요. 저기. 예. 저쪽 언덕에 다 있겠다. W 방향. 나무. 라스트 애들. W 방향. 네. 너무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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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갔다 올까요? 제가 갔다 올까요? 아냐. 갔다 왔어요. 이거 드세요 빨리. 아 갔다 왔다고? 카. 어. 그. NW 방향. 집 있는데도 한 명 있어요. 집 들어갔어요. 저희 좀 앞으로 땡겨야 되거든요. 자기장 때문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가세요 가세요. 다기님 가야 돼요. 네. 뚝배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불렀다. 왼쪽에 한 명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어. 그. 가다가 죽으면은 거. 그냥. 자기장 가요? 개시. 개시. 아 씨. 탄이 없다. 뭐. 어떤 거에요? 어. 5탄인데. 일단 요 앞에 다 잡을게요. 로족이야. 뭐 드릴게요. 저. 어디서요. 몇 분야. 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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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방향. 차 소리. 차 소리. 쟤들 차 무시하세요 일단. 로족 봐야 돼요. 뭐야 뭐야 어디야. 로족 방향. 그. 345 방향. 저희 자리가 좋아요. 저희 기다리면 됨. 와요 얘들. 345 언더. 345. 345. 345. 뭐 이렇게 잘 쏴. 345 나무 뒤쪽에 있어요 애들. 345 나무 뒤쪽이야? 알겠습니다. 도로 앞에 나무요? 예예예. 그. 파란 차 세워져 있는 쪽 애들 다 있어요. 다는 아니고. 2명 정도 있고. 나머지 한 명 다. 다른 데 있는 거 같은데. 한 명 지렁인 거 같은데. 예예. 깜짝이야. 아 놀래라. 죄송합니다. 뒤쪽 언덕 뛰고. 저희. 저희가 자리 좋아요. 얘들 와야 돼요. 그. 저쪽에서 언덕 봐줘야 될 거 같은데. 저. 60 방향 언덕 먹고. 오른쪽으로 돌아온 애들이 있는지 봐주면. 저희가 자리 엄청 좋거든요. 지금. 저희. 60 방향. 돌아온 애들. 예. 60 방향. 지각하고 팔 들을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어요. 60 방향 언덕만 조심하면. 저희가 지금 자리 최고예요. 네. 60 방향 언덕에서 분명 쫄 것 같아요. 예. 60 방향 언덕 돌아오면. 저희가 엄청 불리해지고. 제가. 60 방향 언덕 쪽 보고 있을게요. 그. 왼쪽. 네. 그쪽 자리 잡고 있으면. 유리할 거에요. 60 방향 언덕. 어. 60 방향 언덕 한 명. 누웠어요. 예예. 한 명당. 라스트. 두 명. 두 명. 그쪽. 그. 차 있는 쪽에 두 명 다 있는 거 같은데. 어. 그렇다. 차. 차 있는 쪽에 두 명 다 있는 거 같아요. 예. 차 있는 쪽에 두 명 다 있어요. 어디에요. 그. 그쪽 방향에서. 엠방향. 여기. 그냥 정확히 엠방향. 제 방향에서 보시면. 아. 저 파란 차요. 예. 쟤를 다 봐요. 또 온다. 달린다. 날린다. 나이스. 땡. 컷. 0킬인데. 눈쟁이님 몇 킬 하셨어요. 눈쟁이님. 13킬이야. 같이 봐야지. 와. 지린다 진짜. 아. 나는 왜 죽이질 못하지. 때리기만 하고. 0킬이에요. 저는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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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